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여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요하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데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하였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 34장의 본문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작가 시문씨의 남한산성이 떠올랐습니다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고림무원의 성에서 무기력한 인조를 둘러싼 무조건 싸우자는 척하파 김상원 그리고 역적이란 말을 들을지라도 삶의 영원함을 영원함은 치욕을 덮어 위로해 줄 것이라는 주아파 체명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주목할 대사가 있습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4장 1절은 바벨론 너부갓나살 왕과 그의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온 세상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남한산성에 숨어간 임금과 그 신하들처럼 그들은 겹겹이 쌓여있는 온 세상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미련한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집트가 와서 도와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북쪽 오랑캐들이 도망칠 거야 성 안에서 이제 서서히 먹을 것들이 사라지고 마실 물들이 사라지면서 지옥과 같은 참혹한 환경이었지만 시드기아와 그 신하들은 여전히 항쟁해야 된다며 신하들에게 이끌리고 어찌 보면 미련하게 버티기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 오늘 34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야 너는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서 임금 앞에 설 것이고 처절한 굴복을 해야만 할 거야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봐야만 할 것이고 그 뒤에 너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 우리 다시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아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에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성왕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아멘 내용이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전에 있는 내용들과 비교해서 약간 내용이 좀 아리송합니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평안이 죽는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과 수많은 정말 백성들과 성전이 완전히 훼손되었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는 광경을 왕은 보아야만 하고 너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어 적국의 수도에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 말은 비아냥입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다행히 너는 목숨을 건질 거야 전쟁 가운데 차라리 정말 적진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최고 통수자로서 전쟁에서 그냥 정말 전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노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잡혀서 나머지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 같고 오히려 죽는 것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비꼬는 말입니다 그냥 평안이 죽는다 그거는 연수를 채워서 죽는다는 것인데 몰락한 왕이 연수를 채운 듯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항복하여 모든 백성과 동물들을 살 길을 택하라 진짜 나라와 백성을 살리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 그래 내가 먼저 항복하자 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살겠노라고 모두를 죽인 이 시드기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 심판을 벗어나기보다 묵묵히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처참한 치욕적인 삶을 살 거야 라는 말입니다 남한선성 소설에 보면 이미 망해가고 있고 망해 있는 그 조선 왕과 신하들은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한 해 만에 정말 미련하게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망하는 것이지 지도자가 망하는 것이지 땅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죽는 것이지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선성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깊었으니 봄이 멀지 않을 것이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것들이 그 봄을 맞을 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시드기아나 시드기아나 너브갓네살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꽃은 피어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평생 죽지 못하는 수치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짚어볼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지 못하는 길이 없거늘 살기를 바랬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은 사람 죽은 사람처럼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치욕적인 삶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시드기아를 떠올려봅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펴봅니다 자신은 자신 혼자 살기 위해 적의 아가리 속에서 평안히 살겠지만 치욕적인 삶의 길을 걸으며 숱한 성도들과 또한 숱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서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치고 자신을 죽여 모두를 살리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죽어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고통받는 백성 고통받는 나라를 멀리한 채 자신을 살고자 모두를 죽이고 있는 나라와 교회를 보며 통탄을 할 뿐입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저는 오늘날 이 지도자들이 수치심을 알고 치욕을 기억하기를 구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룸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포위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항복하고 기꺼이 적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나라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었건만 나 한 명 살아보겠노라고 나의 헛된 꿈을 이루고자 나라와 백성들을 멸망시킨 시드기아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혼자 살고자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심판하여 갈아엎은 뒤에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사라져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시드기아의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호우로 또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안전과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들린 말씀과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